자, 대리 제도를 좀 볼까요? 대리 제도는 57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57페이지 보면 법률행위 대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마 대리를 우리가 흔히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건 등기할 때 가장 많이 쓰지 않나요? 등기할 때 쓰거나 아니면 소송할 때 보통 쓰는 건데 여러분들은 보통 소송 별로 안 하죠? 나중에 소송은 중개사가 되면 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거의 대분들은 소송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소송을 안 하고 헤어지는 것도 좋고 자, 대리 제도를 여기서 볼 건데 대리 제도가 지금 거의 세 문제가 배정이 돼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픽스되어 있는 게 뭐냐면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는 무조건 시험에 배정이 되더라고요 요 근래 올해 32회까지 계산하면 거의 5년 동안 빠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사례형으로 거의 문제가 배정되고 지금도 사례형으로 올해도 나왔었는데 대리 제도는 이것부터 좀 해볼게요 대리 제도는 첫 번째가 우리가 서설이라고 해서 대리 제도의 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리가 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리에는 삼면 관계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면이 있거든요 삼면 관계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대리, 중복된다 해서 복대리, 복대리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무권대리 이렇게 네 개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32회대를 계산해 보면 이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고 이 복대리가 하나가 나왔어요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삼면 관계인데 이게 뺐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 이것이 하나 정도는 무조건 들어갈 거라고 봐요 이건요 정해져 있는 문제로 대리가 뭐냐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서울에 살아요 그런데 이 집이 어디에 있냐면 대전에 가면 유성구 쪽에 둔산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잘 사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에 강남 같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좀 약간 바뀌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서울인데 집은 대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필요가 없으니까 팔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서울 사람은 서울 일을 제쳐놓고 대전까지 가서 누구 살 사람 있어요? 라고 예치겠죠 그렇죠? 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또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되고 또 일하다가 살 사람이 있으면 또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대전에 가 있으면 서울 일을 못해요 반대로 서울에 와 있으면 대전에 일을 처리를 못합니다 즉 자기의 활동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좀 넓히는 거 컴퍼스가 늘어나는 거 있죠 손에 손잡고 막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대리제도예요 나는 서울에 있지만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 대전에 누가 계셨냐면 삼촌이 계셨던 거예요 삼촌이 그럼 삼촌한테 전화해가지고 삼촌 나 집 팔고 싶어요 둔산동에 이거 좀 대신 팔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나 대신에 그렇죠? 그럼 물어볼 거예요 삼촌이 얼마에 팔면 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한 시대대로 한 1억 정도 뭐 이척 저짝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두리뭉실하게 가격을 이야기해요 두리뭉실하게 그러다가 이 삼촌이 뭐예요? 이제 물색을 하겠죠 살 사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야 상대방이 그래서 야 나는 갑의 대리인이야 갑 대신에 물건을 파는 사람이거든 대리 해가지고 이걸 갑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밝혀요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그럼 매매 대금이 넘어오거나 등기가 있잖아요 부동산이니까 그럼 등기를 을한테 넘겼다가 다시 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어떻게 넘어가요? 병으로 넘어가요 병으로 즉 자 해볼게요 앞으로 약속인데 이 대리권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갑 갑을 절대 안 받게요 갑을 병이 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본인이라고 할 거예요 본인 약속을 정하는 거야 법은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대신하는 사람 그래서 이걸 대리인 그래요 가끔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리더라고 갑, 을, 그 다음에 병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 그림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 갑과 을은 한 몸뚱아리예요 한 몸뚱아리 같은 라인에 그리는 거예요 항상 이걸 그리고 나서 그걸 계약을 맺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앞으로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할 거예요 상대방 그럼 본인 그럼 대리인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에게 대리권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줄 숫자를 써가지고 숙권이라고 해요 숙권 권한을 준다 권한 이걸 우리가 숙권행이라고 해요 그럼 권한을 받단 말이에요 집을 팔 수 있는 권한이 들어온 거죠 나 대신에 등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 나 대신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집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여기서 하나 권리하고 권한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권리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권한은 타인 타인을 위한 거예요 그럼 대리는 대리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갑을 위한 거예요 갑을 그럼 대리권은 권이에요 권한이에요 권한이죠 그렇죠? 나도 먹을 권리가 있어 이건 권리예요 나도 먹을 권리가 있어 나를 위한 거니까 권리 권한은 타인을 위한 거예요 타인 대신에 내가 대신하는 거지 우리 애가 미성년자야 만 19세가 안 됐어 그럼 그 미성년자인 자를 위해서 내가 계약을 대신해 줄 수 있죠? 그게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법적인 용어를 그대로 가지 말고 그러면 숙권 행위에서 권한이 생긴 거야 집을 팔 수 있는 권한이 그러고 나서 이 상대방 병과 뭐예요? 이 대리 이 갑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는 거야 이걸 대리 행위라 그래요 대리 행위 그럼 대신해서 이루어진 이 행위에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갑에게 직접 귀속돼요 이걸 대리 효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숙권 행위에 의해서 뭐가 주어지는 거야? 대리권이 주어지는 거라고 대리권이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대리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대리 대신하는 거야 나 대신 대신하는 거야 그래 버리면 돼요 근데 그건 초등학교 단계잖아요 좀 약간 중학교 올라가면 고급진 단어를 쓴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고 그 효과 대리 효과가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되는 제도 이게 대리 제도예요 그럼 대리 제도는 거꾸로 가면 돼 거꾸로 뒤집으라고 거꾸로 대리권 주고 대리 행위하고 효과는 본인이 받는 거야 그게 대리 제도지 알아듣나요? 이 그림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대리가 들어오는 순간 가물병이 항상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대리권 주고 대리 행위하고 대리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제도예요 그럼 왜 이 대리 제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자 이 대리가요 이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대리가요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두 종류가 그게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이무 대리인이에요 이무 대리인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이무 대리는요 이무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법정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무 이무는 뭐냐면 숙관 권한을 준 거지 본인 갑이 야 나 대신 집 좀 팔아줘 나 대신 뭐 좀 해줘 하고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무 대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무사 변호사 또 아니면 아까 우리 매매할 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무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법정 대리는 누굴까요? 이건요 법정 대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친권자 아니면 후견인 이런 것들이 법정 대리인에 속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숙권을 하네 숙권을 주지 않았는데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들 이게 법정이에요 앞으로 이무와 법정은 계속 사용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법정 대리인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죠?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면 법정 대리인 있다 여러분 나이에? 그럼 아마 중계사실은 못 볼 건데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법정 대리 친권자란 말 보이잖아요 친권 여러분들은 친권자가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대리의 친권자일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가 미성년자잖아요 그럼 부모가 친권자예요 그게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애가 커버렸어요 이제 만 19세가 넘어가죠 나는 부모로서의 지위는 있다 하더라도 친권자로서 지위는 없는 거예요 꼭 친권자로서 지위를 가지려면 애를 미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으면 난 후견인으로서 권한을 갖게 돼요 친권이란 말은 친권이란 말은 언제만 쓰는 거예요? 미성년자 부모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친권자가 계세요 그럼 안 된다고 왜? 피부가 달라 피부가 뽀송뽀송하지가 않다고 미성년자들은 뽀송뽀송하지가 얼마나 예뻐요 볼태기 잡고 꼬집으면 이것도 상해째가? 요즘은 막 찔러가지고 하도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자 이해 돼요? 이 두 개? 그래서 앞으로 법정 대리인 이무대리인 그래요 법정 대리인 많을까요? 이무대리인 많을까요? 아무 관계없어요 시험하고는 알겠죠? 비둘 비둘해요 자 이무법정이에요 이게 대리라고 그러면 자 이무대리는 아까 삼촌 있잖아요 삼촌 삼촌은 이무대리와 법정 대리예요 이무대리죠 그럼 이무대리를 선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임하는 이유가 선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 그래요 늘어난다 컴퍼스가 이게 그런데 법정 대리인은 뭘까요? 미성년자의 능력이 떨어져 그걸 법정 대리인이 보충을 해주는 거지 보충을 그래서 사적 자치를 보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대리 제도의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리가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 결혼하는데 일이 너무 바빠 나 대신에 네가 애시장 좀 들어갔다 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신혼여행까지 갔다 오라고 하지 이게 대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병실에 들어있어 들어 누워있는데 호흡이 막 갑빠 유혼을 하고 싶어 그럼 간호사한테 나 대신 네가 유혼 좀 해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대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여기 이제 서설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대리가 뭔지 그럼 대리의 기능이 뭔지 대리가 허용되는 게 뭔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얘는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그냥 대리가 뭐예요 그러면 대신하는 거 안 되면 좀 고급지게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행위를 하고 대리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 거꾸로 읽으면 되지 이렇게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 단어만 들어가면 되니까 자, 선명관계가 뭐냐 세 가지 면이거든요 자, 봐봐요 대리권을 주는 면이 있잖아요 이게 숙권행위 이 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면이 두 번째는 어떤 면이 있냐면 이 면이에요 대리행위를 하는 면이야 둘 간의 관계 그다음에 대리효과가 기속되는 거 있죠 이렇게 가봐요 이렇게 상대방과의 효과가 기속되는 면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산명관계에 그러면 나누어가지고 첫 번째가 대리권의 관계 그럼 누구와 누구예요? 권인과 대리인 두 번째는 대리행위관계 누구요? 대리인과 상대방 그다음에 누구요? 대리효과의 관하 누구누구? 가, 병 이 관계예요 근데 얘를 쪼개가지고 시험을 내느냐 안 내요 이걸 종합으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시험은 근데 올해 이 시험이 빗나갔어요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내다가 32회 때는 별종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가 올해는 나온다면 33회 때는 그럼 내가 저 같으면 이걸 종합 문제로 하나 할 건데 이게 딱 14개 지문만 알면 돼요 14개 지문만 알면 시험장에 가면 그중에 고르면 돼 이해 못해도 상형 문자 무슨 말인지 아겠어요? 그냥 놔둬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정말 이 중에서도 놔둬도 그냥 합격해요 근데 거의 60, 70%는 안 그래요 잘 안 돼요 그게 골라내는 게 쉽지 않아요 답을 우리는 쉽게 쉽게 이야기하죠? 내가 시험 공부를 얼마나 그거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럼 이게 이론을 지금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략 체계를 지금 잡는 거잖아 다음 주에 빠지면 될까 안 될까? 빠져도 돼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물건을 할 거거든 물건을 지금 이런 식으로 전체 틀을 잡아보려고 그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계약법으로 틀을 잡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지금 진도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씩 하나씩 용어가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끝까지 왜? 우리가 죽음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죽는다는 게? 끝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끝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을 봤으면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근데 끝을 안 봤기 때문에 두려움 어차피 우리 고향으로 가는 거거든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여기서 항상 꺼작꺼작 하다가 핵! 끝나버려 끝을 본 적이 없고 끝을 보면 내가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시간을 허비해서 지금 허비하는 건 아니지만 설명을 한 이유가 낯설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단어들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작년에도 했던 사람들은 이게 뭐 재미있고 안 재미있고 재미있겠어요 맨날 하던 건데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동영상 두 번 세 번 돌려보면요 제가 말이 좀 느려요 그래가지고 한 2배속으로 해도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발음은 그래도 나름 목소리는 별로 안 좋아도 또이 또이 들려요 그래서 올해는 수업이 작년하고 하루가 빠져서 그래도 좀 나아요 한 이틀 빼려고 했는데 원래 3일만 일하고 여기까지 오는 바람에 4일이 됐어요 다시 원래는 3일만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 생각해야죠 죄송해요 동영상 보면 나이 먹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실제를 보면 또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농담해요 자 대리권 보이죠? 자 이제 봐봐요 해볼게요 대리권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대리 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명해요 나는 갑에 대린 의린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아 원래 매도자가 갑인데 의리 대신 그 일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대리 효과가 누구한테? 갑에게 기속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얘가 현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매도인으로 생각해 의를 그럼 소유권 이전등기도 을한테 신청을 하게 된다고 을한테 그래서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게 대리에서는 현명이라는 게 나중에 가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올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문제가 겹치는 바람에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죠 대리 제도가 이해되죠? 한번 다시 해볼게요 대리가 뭐예요? 본인이 대리권을 주죠 그럼 대리권을 가진 대리는 누구하고? 상대방과 뭘 해? 대리 행위를 하고 그 대리 효과가 누구한테? 본인에게 직접 기속되는 제도예요 거꾸로 돌려요 이렇게 여기 대리 제도 대리권, 대리 행위, 대리 효과를 보게 될 거고 자, 그다음에 복대리가 이제 이게 관건이거든요 항상 복대리는 한 사람을 더 뽑을 거예요 여기 정을 이 정이 누구냐면 여기가 대리인이죠 이 사람이 중복된 거야 중복된 대리인이야 중복 중복 대리인인 거야 이게 대리인인데 또 대리인 있잖아 그래서 이걸 하나 지워버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복대리가 되는 거야 복대리가 그러면 이 사람이 복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대리는요 누가 선임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누가 선임할까요? 갑의 이름으로 선임할까요? 을 자신이 선임할까요? 을 자신이 선임해요 을이 그래서 복대리는 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시키는 거지 이걸 본인 이름으로 선임한다 그러면 돼 안 돼요 본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 선임해요 그런데 얘가 일을 할 거거든 얘가 이렇게 다시 계약을 그리고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되냐면 본인한테 기속될 거예요 그럼 이 정의라는 사람은 누구 집을 파는 거예요? 갑의 집을 파는 거야 그럼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갑의 대리인이에요 갑의 일을 하니까 그럼 다시 해볼게요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누가 선임해요? 을이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갑의 대리인이에요 그 엇박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대리인 자신이 선임하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보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두 지문이 엄청 중요해요 나머지는 쉬워요 이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복대리 복대리 중복된 대리인이에요 중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한다고요? 대리인이 선임을 하고요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을이 아니에요 본인의 대리인지 그럼 이 사람도 현명해야 돼 뭐라고 할까? 저는요 갑의 복대리인이에요 복대리인이에요 하고 계약을 맺은 거야 그래야 효과가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한테 가니까 본인한테 그래서 이 복대리가 나오는데 단지 이 복대리를 선임할 때 이 사람 의리 이무대리냐 법정대리냐 법정대리냐에 따라서 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약간 달라요 이무대리인이면 마음대로 선임하면 안 돼 이 복대리 월급을 누가 줄 것 같아? 을이 줄 것 같아? 갑이 줄 것 같아? 갑이 주지 갑이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복대리를 한 20명 동원해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럼 월급을 누가 줘야 돼? 갑 망해 그래서 이무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할 때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함부로 선임하면 안 돼 그런데 얘가 법정대리야 법정대리는 본인이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약간 정신병자 치매 환자 미성년자 법정대리는 그럼 얘가 여기한테 가서 야 나 복대리 선임할 건데 선임해도 돼 그러면 갑이 그렇죠? 뭘 먹으면서 막 닦아 닦으면서 몸 꿉꿉꿉하고 있어 그럼 되겠냐고 말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죠? 그래서 법정대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울 게 없어지는 거야 애우긴 애와야 되거든 나중에 점점 줄여나가자는 거죠 리스크를 그래서 이 복대리 선임행위는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이모대리냐 법정에 따라서 이게 복대리란 말이에요 누구의 대리인하고요? 각이 누구냐고 본인이 대리인이에요 누가 선임해요? 을 대리인이 선임한다고 대리인이 대리가 뭐라고요? 대신하는 거? 아직은 초보 단계니까 조금 전에 뭐야 대리권을 주고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행위를 하고 대리효과가 본인에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점점 좀 쉬워져요 어렵지 않다고 민총은 무조건 10문제 중에서 의무상이에요 10개 중에서 무조건 8개 맞아야 돼요 이게 의무예요 8개를 맞고 계약법에서 8개를 맞춰요 특별법은 다 맞거나 4문제를 맞추게 돼 있어요 나중에 끝을 가면 수업 안 빠지고 쭉 따라오면 내년 9월달쯤 되면 아 단 다른 감옥들은 혹시 이렇게 그래프 그렇죠? 내일 배울 건데 학교론 시간에 그렇죠? 나도 물었어 알았어요 수요공부 자 원래 다른 감옥들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다른 감옥들은 여기 시간하고 예를 들면 공부 점수를 하게 되면 다른 감옥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점수가 시간 공부량 점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보통 그런데 민법은 이렇게 안 올라가죠 민법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가 예를 들면 11월달 출발해 5월달 7월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3월달에 모의고사를 봐요 원래 전국적으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점수가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요 계속 안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져요 이게 이게 올라가는 기간이 아주 짧아요 한 10일 15일 만에 팍 점수가 올라가버려요 민법의 특성은 이거예요 공부를 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감옥은 이렇게 올라가요 눈에 보여요 그런데 민법은 안 그래요 정말 공부량은 많은데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수가 터져요 그래서 점수가 확 올라가는 게 감옥이 민법이에요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혹시 처음에 점수가 안 나오고 답답하더라도 쭉 꾸준히 그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면 확 올라가버리거든요 순간적으로 그게 민법이니까 그리고 아마 올해 여러분들은 거의 한 8, 9, 10%는 붙을 거예요 민법점에 떨어지진 않아요 절대 그 이유가 지금 따로 내가 나중에 무료 특강을 해서 올려놓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테마 20개를 잡아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올해 33회 때 40문제 중에서 반드시 점에 나오는 게 20개를 문제를 뽑았어요 그 20개의 문제를 뽑았는데 그 20개의 문제가 예를 들면 반사의 질서잖아요 반사의 질서 사의 질서 위반하는 거 103조 그건 올해 시험에 100% 배정될 거거든요 불공정 법률행이나 그럼 반사의 질서가 지금까지 기출된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한 4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45개를 뺐어 그 45개를 5개월 동안 읽어 그럼 45개는 그걸 읽으면 반사의 질서 한 문제는 맞춰 안 맞춰 맞히지 상형문자 이 중에 하나 있으니까 고르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 듣나요? 불공정 법률행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18개 지문이에요 그 18개를 냅다 읽어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 가면 5개 지문이 나와 있겠지 거기서 골라 그걸 만든 게 20개예요 20문제 그럼 20개 문제를 그렇게 골라 놓으면 나머지는 수업을 들으면서 내 문제는 채워지겠지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렇게 지금 작업을 다 했어요 지금 다 함께 나오는 게 그래서 아마 민법은 그래도 무조건 60점은 넘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근데 수업이 빠져버리거나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중간에 한 한 달간 안 보이다가 오시면 좀 힘들죠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어도 괜찮아요 민법 시간에 동영상 보고 참석해라 그러진 않아요 자기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 붙으려고 하는 거 지금 어차피 내일 모레 먼저 상대평가로 바뀌면 가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1차는 절대평가 2차는 상대평가로 간다고 하니까 지금 거의 2004년부터 24년부터 그러니까 아직 확고 공개된 건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협회에서 요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올해 내년에 반드시 따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딸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자 복대리는 대략 아시겠죠 이제 자 이제 무권대리 하나 해볼게요 무권대리가 좀 어렵거든요 무권대리가 자 무권라는 건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요게 대리권이 없어요 무권이니까 자 그러면 무권네요 그럼 권한이 있으면 뭐라고 할까 대리권을 줬어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있을 유자를 써가지고 유권대리라 그래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거고 무권은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권대리는 자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자 여기가 뭐냐면 광이라고 할까 광이 넓은 의미 넓은 의미 광장 넓다 광이의 무권대리 안에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협의 좁게 보는 거 협곡 협의의 무권대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표현대리가 있어요 올해는 얘가 한 문제가 배정이 됐고 얘도 한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야기를 안 할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이 이야기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행위를 해야 되는데 얘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무권대리인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얘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의리라는 사람에게 내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지금 누가 대리권 줘가지고 집 팔아달라고 지금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어 그런데 수업 끝나고 집에 갔다 책 들고 갔는데 집 앞에 누가 있더라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의리라는 사람이 당신 집을 내한테 팔았다고 집 보러 왔다고 그럽니다 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황하지 마요 물어봐 얼마에 팔았냐고 그게 중요해 대리권 준 적이 없죠 그런데 의리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상대방하고 나는 갑의 대리 의리야 하면서 대리가 된 거예요 대리 매매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이걸 무권대리라고 해요 무권대리 권한 없이 이루어진 거지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 얘가 책임져야 안 져요 안 져요 만약에 이 친구가 예를 들면 유권이었어 유권이었다는 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이 행위가 이익이든 불리익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이 무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권이라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무권이기 때문에 그럼 이 행위에 대해서 누가요 갑이 책임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물어봤어요 지금 시세가 얼마예요 1억이란 말이에요 물었더니 얘가요 3억에 팔았다는 거야 3억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신발도 안 벗어요 얼른 들어오시라고 그렇죠? 다 보시라고 이산할자 정하자고 그래요 그 집이 얼마나 추억이 있으면 그렇죠? 추억이 있어도 팔아야지 그렇죠? 내가 어릴 때 자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생활했고 추억 돈 있으면 돼 팔아 그럼 1억짜리를 뭐라고요? 3억에 판 거죠? 그렇죠? 그럼 팔아 안 팔아? 판다고 그러고 나서 이 친구한테 얼마 줘? 수고했잖아 왜 웃는 거예요 근데? 1억 준다는데? 어? 사람 잘 사귀는 거야 장사 잘할 것 같아 1억짜리를 3억에 팔 정도의 입이면 대단한 입이에요 이 친구는 영원한 내 친구야 그렇죠? 뭔가 물건만 맡기면 다 판다는 거 아니야 나는 자 3억에 팔았다고 이게 그럼 얘가 이 행위를 원래 책임을 안 지어 원칙은 근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 거잖아 그럼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자 이걸 지어볼게요 어려운 단어를 내가 몇 개 쓸 거거든요 너무 놀라지 말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이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죠? 본인이거든? 지금 무권이죠 계약은 이루어졌지 내 집이 팔렸지 그러면 이 본인은 첫 번째 이거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이걸 추인권이라 그래요 추인이 뭐냐면 추후에 인정한다는 거야 추후에 인정하는 거 여러분들 애들이 집에 애가 있어요 그럼 중학생한테 여기 마트 가서 콩나물 하나만 사갖고 와 만 원짜리 준다고 그러면 원래 안 가더라도 가잖아요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콩나물 사갖고 오는데 얘가 쭈쭈바를 빨고 와 나는 분명히 쭈쭈바를 사 먹으라고 한 적이 없지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그래? 어 쭈쭈바를 사 먹어서 잘했어? 이게 뭐야? 추인이요 추후에 인정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 얘가 집을 팔아달라고 대립권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추인했다고 본인이 그럼 뭐예요? 추인하게 되면 이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걸 소급이라 그래 너무 어렵다 소급 그냥 맛보기 본 거예요 유효가 돼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추인권이에요 추인권 추인권 두 번째는 얘가 와서 그러는 거야 야 당신 대리인하고 했던 묵권대리인이 당신 집을 3억에 팔았어 그랬더니 갑이 안 팔아 싫어 안 팔아 나 이거 안 할 거야 추인을 거절한다 거절권이에요 밥 먹고 갈래? 안 먹는다니까 이게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럼 본인은 책임 져야 안 져요? 안 지는 거예요 이게 거절권이에요 얘가 지금 3자 상대방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원래 정확히는 상대방이 아닌데 상대방 상대방은 1번 2번 상대방은 최고권이 있어요 자 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최고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얘가 그러는 거야 갑한테 야 갑 묵권대리 의리란 사람이 당신 집을 내한테 3억에 팔았다 계약할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하는 거예요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거라고 일정한 사실을 이걸 최고 누구에게? 본인에게 추인 여부 추인 여부를 할 거냐 추인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걸 최고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대출금 대출 받고 깜빡이고 이자 같은 거 자동이체를 안 했다가 보면 가끔 문자 오지 않아요? 잔고가 부족해가지고 돈이 인출이 안 됐어요 그런다든지 통신요금이 인출이 안 됐어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최고예요 다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거라고 여러분들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짜장면을 신켜놓으면 짬뽕 시키면 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다가 전화해 어떻게 됐어요? 왜 안 와요? 이게 최고야 시간이 지났는데 왜 배달이 안 됐냐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막 출발했다고 그러죠 지금은 배달 사원들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배달이 되니까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이게 최고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최고 밥 먹고 가 자기야 그렇죠? 이게 뭐야? 최고야 이런 것들이 시간대가 지났는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의미라고 지금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어본다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철회권이에요 철회권은 뭐냐면 얘가 나중에 계약을 해놓고 보니까 무권대리야 야 너 대리권 없구만 나 대학 안 해 계약 안 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확정적으로 뭐화시키는 거야? 무효화시키는 거야 무효 여기 철회권은 무효 초인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 이건 초인권은 유효가 안 된다는 거고 초인 거절권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왜 써주냐면 한번 보라는 건데 이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두 개잖아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게 두 개죠 전유물이에요 본인은 이 권리만 행사하는 거고 상대방은 이 권리만 행사를 해요 절대 얘를 얘가 행사하면 안 돼요 얘의 권리를 얘가 행사하면 안 돼요 이건 필수시켜야 돼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초인권, 초인 거절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최고권, 철회권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초인권은 유효로 시키는 거죠 여기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철회권은 무효화시키는 거죠 얘는 살리는 거고 얘는 죽이는 거죠 효과가 반대잖아요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살리고 죽이고 죽이고 보여요? 그럼 둘 중에 먼저 행사하는 놈이 장땡이에요 주인권을 행사해버리면 철회할 수 없다 철회권을 행사하면 주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두 개가 상반되기 때문에 효과가 처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옵니다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애울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자 이해 됐죠? 이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라는 거 이 두 가지 나중에 더치를 두 개 더 할 거거든요 자 만약에 본인이 추인 안 했어요 상대방이 철회 안 했죠 그럼 얘 무권 대리인한테 이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실험을 당한 거야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계약을 몇 개 했잖아요 그럼 얘를 책임져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가 있다고 누가 누구예요?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라 그럼 책임을 물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은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다섯 개가 있는데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얘는 절대 미성년자는 안 돼야 돼요 얘가 미성년자면 이 미성년자를 더 보호해요 얘보다는 그래서 얘가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절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가 깡통이 날아와서 내가 머리를 하나 맞았어요 빈깡통에 이해 되죠? 그럼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죠 확 돌아섰는데 이 깡통을 찾던 애가 검은 자가 잘 안 보여요 흰 자만 보여요 눈이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눈동자는 검어야 된다고 그런데 검지 않고 하얀 자가 더 많이 보인다고 심도 질질 흘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제사님 그냥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깡통을 맞고 뒤돌아 섰더니 땡글땡글해 그럼 왜 깡통을 차요? 하고 따지지 않아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미성년자에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더 보호하거든 미성년자를 더 자 그럼 대체 책임을 묻는다 그랬는데 어떤 책임을 묻냐 책임을 져야 돼 그 책임이요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너 네가 계약 내용 이행해 아니면 손해배상 물어줘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얘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그때 누가 선택을 하냐 이 상대방 이 병이 이걸 선택을 해요 둘 중에 하나를 그럼 혐장에 가면 무권대린이 선택을 해요? 이렇게 물어보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 틀린 거죠 누가 선택을 해? 상대방 병이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 이분이 아버지고 얘가 아들이었나 봐요 그런데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아버지 집을 팔아버린 거야 무권대리야 유흥비 마련할 생각으로 그 충격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혈압이 높아서 그럼 얘가 상속을 받아 그렇죠? 상속을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초인 거절권이 있잖아 거절권을 행사해 야 미안한데 우리 아버지 권리 중 거절권이더라 내가 계약을 했지만 이 상속 받았으니까 이거 계약 없었던 걸로 거절할게 라고 해버리면 신의칙이 위배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라 그래요 그래서 답은 뭐냐 상속이란 글자가 나오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게 답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픽스로 이게 무권대리 개념하고 무권대리의 법률관계를 쭉 이야기한 건데 이게 한 문제예요 방금 본 게 그러면 무권대리의 법률관계를 외우는 것 책임을 진다 이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초인권 초인 거절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철고권 철회권이요 이것만 잊어먹지 말라고 이 두 가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 무권네요 대리가 뭐예요? 그림을 그려 머릿속에 상상을 본인 갑 을병이죠 그럼 뭐야? 본인이 대리권을 주고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누구한테? 본인에게 기속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그 개념만 하나 알고 가셔도 돼요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지금 목차 정리하는 건 다 잊어먹어도 괜찮다고 단지 데싱을 하는 거예요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냥 그 밑그림을 그려보는 거라고 지금요 자 그래서 쳤다 오면 이제 무효하고 시소 조건 기한 있죠? 용어만 낯설지 않도록 해서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샷다 오세요 이제